안녕하세요. 저는 고래대학교 안산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저는 주로 비과 영역에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부비동 내시경수술 관련한 진료를 주로 하고 있고요. 특히 소아 쪽에 있어서 수면무호흡증 관련한 그런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잘 때 상기도가 좁아지면서 목젖 주변이 떨리면서 나게 되는 소리가 코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좁아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 심해지게 된다면 숨이 멈춰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멈춰지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수면무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무호흡증 증상이 굉장히 자주 반복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낮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주관 졸리음증이라든지 아침에 깨어났을 때 머리가 아프다든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폐쇄성 수면무호흡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상황이라면 병원에 내용을 하셔서 적절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비만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젊었을 때 살이 이렇게 찌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되면서 살이 좀 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 주위에 그런 살이 또 같이 찌게 되고 그리고 이내에서 2차적으로 목 안에 있는 인두가 좁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젊었을 때 코를 골지 않다가 나이 들어서 코를 골게 되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특히 소아 같은 경우에 편도라는 게 있습니다. 목 안에 우리가 면역에 관련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도 조직이 있는데 그것이 또 과도하게 커져 있는 소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코 뒤에 또 인두편도라고 하는 아데노이드가 또 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상기도가 좁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2차적으로 잠을 자면서 그런 이유로 코를 골게 되고 심한 경우에 무호흡증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기도가 좁아져서 발생하게 되는 질환이 펜쇄성 수면 무호흡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코에 대한 그리고 목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코걸이라든지 수면 무호흡이 얼마나 심하게 나타나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수면 다원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수면 다원 검사는 잠을 자는 동안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생리신호를 측정하게 되는 검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자주 잠에서 깨는지 그리고 숨이 얼마나 심하게 오랫동안 멈춰지는지 그리고 숨이 멈춰지게 되면 2차적으로 혈중산소 포화농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자주 나타나게 되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10초 이상 숨이 멈춰지는 그러한 현상이 1시간에 5번 이상 나타나게 된다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현상이 1시간에 30번 이상 나타나게 된다면 다양한 합병증과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를 권해 줘야 합니다. 비만과 연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이라든지 또 식이요법 등을 통해서 살을 빼는 비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과적 치료 방법으로 양압기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인공호흡기처럼 생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양압을 마스크를 통해서 코를 통해 불어넣어 주게 되고 3기도가 잠을 자는 도중에 좁아져 있을 때 그런 어떤 기류가 흐르게 되면 좁아지지 않고 펴지는 그런 부분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치료되는 방법이 지속적 양압호흡기라고 하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이 또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이라는 것은 상기도가 잠을 잘 때 막히는 거거든요. 막혀져 있는 것을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뚫어 주는 거죠. 즉 코 안에 칸막이뼈가 휘어 있다든지 콧살이 많이 부어 있다든지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코막힘이 있을 수가 있고 코막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수면 모흡증이 또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휘어져 있는 코 칸막이뼈를 바로 잡아 준다든지 부어 있는 코살을 잘라 준다든지 그런 치료를 또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목 안에 편도라든지 그런 목젖이라든지 주변에 연구계 같은 것이 많이 처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2차적으로 또 상기도가 좁아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절개를 가해서 제거를 한 후에 다시 또 넓혀주는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술을 해서 효과가 좋은 군하고 수술을 해도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군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병원 자체 내의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환자 맞춤형으로 적절한 치료의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환자를 보았을 때 이분이 수술로서 효과가 굉장히 좋은 분하고 효과가 없는 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수술로서 효과가 좋은 환자라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하고 있고요. 이분은 수술로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밖의 치료, 양압기 치료가 대표적인 거겠죠. 그런 치료를 차선책으로 해서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